그러니까 즐거우실 분들만 아랫봉게서부터 오게까지 함정과 함께 박수! 안동력을 주세요, 이 새끼야. 정신을 차리고 이 쟤명한테 이라고 아까 그냥 토 패고 신나게 놀아줘 봤으면 걔네들을 감었어 박수! 아, 얘랑. 박수에다 치지 마! 박수에다 치지 마! 진짜 오래간만 했는데요, 이거. 아랫놀이에 날 영원히 봄이 맹세였나 봄이 맹세였나 선니를 맹히는 날 공연에서 봄 만나주는 약속은 생각 이들의 열의 봄이 맹세였나 왕이 맹세였나 나는 인건지 나는 인건지 오지 않기 싫어하나 안갔던 내 맘만 못 끊는 듯 박수 안치니까 기적절이 이제 안동력으로 바꾸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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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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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